아스트리아스 지방 갈리시아 지방을 떠나 아스트리아스 지방으로 이동한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크고 작은 어촌이 많은 곳이다. 도로를 따라 즐비한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시드라라고 하는 사과주다. 종업원이 머리 위까지 치켜든 술병을 허리 밑에 든 술잔에 겨냥해 술을 떨어뜨린다. 조금 천천히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시드라는 한 번에 마셔야 한다. 원샷 신 사과 맛이 난다. 호기심 많은 관광객이 한 번 따라해본다. 보기보다 어렵다. 잘할 자신이 있어 한 번 시도해봤다. 술잔에 맞춰 살살 술병을 들어올리고 그런데 쉽지 않다. 격려의 박수를 받고 다시 한 번 시도해봤다. 아까운 술만 쏟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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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